김치 김치 어딨어? 호사, 김치 아직도 못 찾았어? 김치 가져와. 내가 막는다. 김치 가져와, 빨리. 김치 못 봤어, 김치. 윤기 형 먹이래 계속 저러고 있는 거예요. 몰라, 이 형 못 앉아있게. 메추리알 가져와, 진짜. 이건 또 참을 수 없지. 캐시해야지. 다 할 수 있죠. 한 번 흰자만 먹을게요. 나 나이 먹어서 소액거리 필요하다고. 오, 아, 씨. 아, 상을 할 지 아니다. 와. 야, 김치 가져와. 야, 좋아. 야, 김치 가져와, 빨리 가져와. 아, 이게. 아, 이거. 좋은 선택이에요. 아이고. 김치 못 봤어, 난 김치. 아? 김치 못 봤어, 난 김치. 하하하하. 김치 가져와, 붙이기 전에 가져와. 빨리 가져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찾았다. 찾았다. 아유. 발 또 어디 났어? 아. 아, 이건 진짜. 아, 이거. 근데 난 이 시간 알 것 같아 어 재형 야 부침가루 가져와 야 부침가루 가져와 야 부침가루 가져와 이 시험 매매가 끝났네 아 하지마 야 조금만 사자 조금만 야 조금만 사자 조금만 일로와 이리와 오, 오! 야, 남준아 너는 흔적이 하나도 남았지 내 메추리알은 흔적도 없이 애들 뱃속으로 들어갔어 다이너마이트 야 이게 다이너마이트 아니야 다이너마이트 아니야 춤 한 곡 다 추면 끝이야 얘들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열어봐도 돼요? 좋은 선택이에요 나 홀로 아이돌 왕국 아 이건 뭐 이거 혹시 아이돌 왕국 추기가 힘들어서 실패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뭔가 기억이 안 나서 아 진짜예요 동료들이 또 아 방해할 만한구나 저 이중근 줄 몰랐는데 아 오케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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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심했구나 저기 위에요 저기 위에요 하나 둘 하나 둘 다음 statements 내가 봤을 때 거 쪽에 있는 건가 보다 마 intentions failed 중국 쪽으로 가져와 그리스도 둘 왕국 아이 초 이거 까고 있으니까 시골집 놀러 온 기분 난다, 야. 시골집 놀러 온 기분 난다, 야. 부침가루 가져와. 빨리 부침가루 가져와. 형, 나 솔직히 어디인지는 알거든요? 빨리 가져와. 내가 숨긴 거 아니야. 빨리 가져와. 근데 아무도 꺼낼 수 없어. 왜? 정말 높은 곳에 있어요. 자, 10분 남았습니다. 종국아, 태영아. 윤경을 밖에 놓고 오자. 여기 있는 게 뭔가 이상한 거 같아. 불빨까지 내려와. 너, 이런 시간이면 빨리 끝내면 너 거 가만히 놔둘게. 아니, 너가 놔둬, 너. 정국을 안 놔둬. 야, 내 동은호 어디 있어? 동은호가 통을 없어졌네. 야, 내 동은호 어디 있냐고. 야, 내 동은호 어디 있어? 야, 어차피 있어도 못 세워. 내가 안 돼, 동은호. 어딨어? 내가 안 돼. 이거 안 해도 내가 안 돼. 남자아, 너 키 크니까 내 부침가루 가져와. 내가 동은호 찾아줄게. 너 부침가루 어디 있는데? 저기. 저 천장. 와. 어떻게 했어? 어떻게 된 거야? 던졌나 봐. 던졌나 봐. 누워도 되는데? 잡아봐. 말 안 해. 말 안 하는 거네요. 정말 말 안 할 거야. 야, 잡아. 과연 말을 안 할 수 있을까? 과연 말을 안 할 수 있을까? 과연 당신이 말을 안 할 수 있을까? 난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형이, 벌려. 당신을 열받아. 정국아, 가자. 형이. 간지럽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거네. 말하는 거라니까. 내가 말하는 거라니까. 야, 매출이 왜 이렇게 차냐? 정국아. 형, 저게 철학. 형, 저게 수행자 같다. 그 사이에. 야, 김치전 먹을 사람아. 김치전 먹을 사람아. 김치전 한 잔 하모님 할래요? 아, 내 도미는 어디 있냐고. 아, 내 도미는 어디 갔냐고. 용볼 일곱 개 모았습니다. 소원 좀 들어주세요. 용볼 일곱 개 모았습니다. 안 되나요? 이거 가지고는 힘들어요. 아, 그래요? 가짜잖아요. 비싸게 생겼네. 용볼 일곱 개로 어떻게 안 되나요?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얼마 남았나요? 6분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쯤이면 남준이 도미도 많이 했을 것 같지 않냐? 야, 내 도미는 어디 있냐? 내 도미는 어디 있냐? 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유기업 많이 시켜야 된다. 야, 저 춤 춘다, 얘들아. 가지마. 가지마. 내 춤. 내 춤. 내 춤. 내 춤. 1달까지 하시면 되겠네. 내 춤. 내 춤. 내 춤. 아, 이거 완공 쳐야 되는 건가? 말 안 할 수 있을까? 형, 향기 타지 않아? 아, 윤기 형 진짜 대박이다. 야, 저것도 대박이다, 윤기 형. 숨 참고 있겠지? 하지만 당신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와, 이걸 참는다고? 나 아니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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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남았습니다. 우아! 너 뭐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뭐야? 미션 뭐야? 야, 전정우 미션 뭐냐고 전정우 미션 뭐야 전정우 미션 뭐야 지훈아 형, 가만히 있어 저 멍 때린 거 아니잖아요 이 형이에요 이 형 말 절대 안 해요 이 사람 까나리도 못 참았어 아, 하고 있어 봐 야, 진짜 야, 진짜 자긴 하다 와, 이걸 참는다고? 아, 힘들어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와, 이걸 참는다고? 1절이야, 이제 1절이야 1절이야 못 압겨, 아무튼 됐어 됐어, 됐어 야, 근데 도민은 어딨냐, 진짜 야, 잘 모르는 게 나 알면서도 못 가 100개만 쏴 야, 나는 할 수가 없어 아니, 도민 자, 10초 전입니다 10 10 9 8 7 6 5 2 1 끝 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자, 정산 들어갑니다 일단 이쪽부터 하면 참 빠르겠네요 그렇죠 저는 뭐 김치전 부쳐서 같이 나눠먹기입니다 너무 쉬웠네 쉬웠다고요? 부침가루 저기 있는데요 네, 부침가루가 하늘에 있습니다 실패 아, 정말 슬픈 자, 진씨 미션 뭐였죠? 저는 메추리알 노른자 7개 까가지고 날... 뭐였죠? 메추리알 100개 까기 그럼 어떡해 자, 진씨도 실패 자, 남준씨 뭐였죠? 제가 도미노 300개 세워서 한 번에 쓰러트리기 몇 개까지 살았어요? 진짜 어려운 거 올랐구나 제일 어려운 거네 제가 한 30개? 비씨 미션 뭐였죠? 저 아이돌 춤추기 아이돌 전곡 춤추기 근데 솔직히 제대로 안 했잖아 실패 아니에요? 저 1절 1절이랑 2절 같이 했고 브릿지 또 따로 같이 한 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한 번에 하는 거고요 실패! 서사건건 야, 그래서 어딨냐? 둘이 뭔데? 둘이 궁금해 내가 제일 쉬웠던 거 같아 뭔데? 저는... 안 가져갈까 봐 여기 쉬운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눈은 이게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아, 본인의 촉을 믿지를 않나요? 네, 네, 네 저는 진짜 여기가 다른 색같이 보여요 이걸 가져가고 싶은데 가까이 있는 걸 보고 후회하라고 여기 있을 거 같아요 업투유 업투유 그럼요 공개해 주세요 이게... 아... 이거... 저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열어봐 주세요 600원이네요? 이거 어떻게 주면 되나요? 30분이 끝나고 지민 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100원씩 들고 있으면 지민 씨는 성공한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소리 나면 안 되니까 나름 치밀하게 볼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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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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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그, 그저께 뽑기 한 번 해봤어 아, 어디 내 옷을 입고 왔더니 어? 멤버들에게 동전 하나씩 나눠주기 자, 100원씩 나눠주기였습니다 자, 과연 동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홉 씨 호비 형 모자 뒤 어? 모자 뒤에 체크해 볼게요 아니, 형, 저 메추리아 잘 거 같아요 아니, 아니, 이 형 어? 아니, 아니, 이 형 어? 이거 왜 자꾸 만들려고 하냐고 마! 삐리삐리 거리잖아, 인마 다들 왜 안 하던 요리를 하고 메추리아를 자꾸 까지 아니, 너 아니, 너희 배고플까 봐 일로 가주세요 아아 일로 오세요 빨리 아, 왜왜왜왜 일로 오세요 아아 일로 오세요 빨리 아, 왜왜왜왜왜 이거 같이 까주면 돼 야 우와 어 거기 형 있고 어? 우와 이 쪽에서 날 꺼내줘 아, 알겠다 정구아 이리로 와봐 응? 10분 이상 가만히 있게 이렇게 봐봐 응 야, 10분 이렇지 형, 10분 동안 계속 가만히 있기자 야, 너 너, 너 마이크 너, 뒤에 넣어줄게 네 vale 다estab 네 네 그럼 이 쪽이 응? róż 젠들고기, 너는 뭐야? 너는 뭐야? 언제 나왔어? 형, 있어? 다 뒷주머니에 있어, 다 뒷주머니에 나 있어! 그냥 한 번에다가 정국 씨 있고요, 한 번에다가 뭐야, 신기하다, 언제 넣었냐? 어? 없는데요? 있어, 있어, 아까 넣었어 없어 있어, 있어, 아까 넣었어 없어, 없어 언제 넣었어? 형, 있어? 다 뒷주머니에 있어, 다 뒷주머니에 나 없어 자, 남준 씨 있고요 저 있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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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디 갔지? 나 있어 내가 하루 더 나이다가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요, 진짜 없어 나 춤추다 흘렸나 보다 나 춤추다 흘린 것 같아 나 춤추다 흘렸나 보다 나 춤추다 흘렸나 보다 와, 이게 다 분실이 되네 자, 재민 씨 실패 끝까지 확인을 안 하셨죠? 근데 난 정국이 거 제일 당황했던 게 뒷주머니에 넣으려고 몰래 갔어요 똑딱이가 붙어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래? 하하하하 우와, 아, 그래 자, 안식규의 실패 거의 왔는데 아, 전 진짜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왔는데 실패했어 너무 자신만만했네 자, 그다음에 넌 뭐야? 우리 너 뭐야? 너 뭐야? 저는 쿠쿠다스 쿠쿠다스 살리기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아이고 아유, 이게 걸리셨구나 쿠쿠다스 과자 아시죠? 네 쿠쿠다스의 특징이 뭐예요? 잘 부서진다 잘 부서진다 아,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20% 이상의 손실 없이 잘 지켜주시면 네 최대한 밀착시켜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우시면 그걸 어디에? 티 안 나죠? 참 자, 잘 부서지는 과자인 쿠쿠다스를 부서지지 않고 가져오는 야, 이거는 아유 자, 어떻게 됐죠? 아우 자, 어떻게 됐죠? 아우 맑고합니다 아, 내가 저기 손 대볼까 말까 고민했어 와, 그래서 자꾸 피했구나, 나를 자 이리 와 야, 저거 하나 집가리 가져와 아우 어, 괜찮아? 어, 괜찮아요? 어, 많이 아파요? 응 안 다쳤어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래서 내가 죽였구나. 정국이 성공. 예. 마지막, 유는 미션이 무엇이었나요? 30분간 명상하기. 슈가도 성공. 중간에 람쥐이가 도미노 찾으러 가는 게 있는데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시상 입겠습니다. 그냥 슈가 씨 나오세요. 이거 진 형이 좋아하는 상품인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저는 새로운 취미를 얻은 거 같아요. 오늘 그거 약간 버릇된 거 같은데? 아니, 지금 머리도 판발이라서 되게 잘 어울려. 되게 시골집 온 거 같아요. 좋네. 자,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을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미노는 어디 있냐? 도미노 저기 위에. 어디? 2층에 있어요. 시민아, 너 아까 100원이야, 아까 200원이야. 200원인데. 아, 진짜? 미션 100원이야. 이미 저 하기 전부터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아니, 나는 도미노가 정신발랬어. 근데 다들 엉덩이 느낌을 잘 못 느껴. 아, 너 이런 거 힘들겠어. 와, 근데 쿡플러스 이거는 진짜 넌 내가 진짜 좀만 힘 줬으면 저 다 부서졌을 텐데. 그래서 내가 약간 몸 말았어, 이렇게. 출발 준비를 못 찾았다! 약간 이런 건데? 이런 거 맞는데? 뮤직으로부터 사랑했던 득! 아! 제목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이거 남자랑 여사주행복 둘이 나오는 거잖아 보통 여자들 그냥 여자들만 말해봐요 이제 남자들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이거 이거! 이제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가수 왜 했나? 부모님이 걱정이에요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생각이 없는 진씨! 그래? 화낼 거에요? 화낼지마 방송이야